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민간기관, 단체와 함께 예방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태진 기자입니다. 폭염, 집중호우, 장마, 태풍 등 국가적 자연재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관이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자연재난 취약계층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을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외계층 전화 방문 및 냉방물품 전달, 폭염 발령 시 고령농업인 현장노동자 등 대상 예찰 활동, 무더위 심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